UN 영어놀이 매트 페리 오비추어리 프렌즈 브로트 페인 but couldn't quail personal demons 매트 페리의 사망기사 프렌즈가 인기와 명성, 유명세를 가져왔다. 그러나 개인적인 악마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. TV 화면에 있을 때 있는 동안 그는 TV의 가장 큰 쇼에서 수백만명을 웃게 만들고 있었다. 매트 페리는 고통스러운 중독의 사이클 그리고 망가진 손상된 유년 시절로부터 나오는 악마들, 악마들과의 싸움, 싸움에 갇혀있었다. was locked in, 갇혀있었다.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눈 예를 볼 것은 was locked in, a painful cycle of addiction, A, and a battle, B. 고통스러운 중독의 사이클과 그리고 악마들과의 싸움, 싸움에 갇혀있었다. was locked in, A, and B.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while on screen TV 화면에 있는 동안 화면에 나올 때 나오는 동안 he was making millions of laughs 수백만명의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고 있었다.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UN 영어놀이 끝 1 2 2 2 3 4